오늘 오후 예배는 아바드 중창단 특별 예배로 드려집니다.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놀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.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도 있으니 기대함으로 함께 예배드립시다. 이번 주 토요일 10시 3층 소외배실에서 주양의 귀염등이 옛꿈영화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. 주양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릴게요.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볼까요? 주양산학회가 금산 만인산으로 산행을 갑니다.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교회로 모여주세요.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? 이번 주 화요일에는 조혜령 목장에서 소그룹 초청 단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가 준비한 멋진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. 하나님의 프러포즈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이현주 김연숙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며 점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. 이번 주 꽃꽂이는 김소라 청년과 유예찬 어린이가 생일감사로 드렸습니다. 모두 모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. 축하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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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의 희깊은 날 추진주 싱글 기타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린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행 성장 여행 성장 여행 성장 연락하 Fly 그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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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il